순천시가 지난해 유치한 자벌드의 연관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투어에 나섰습니다. 순천시는 최근 조충훈 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성남 자벌드와 보람의 안전체험관, 디지털 파빌리온과 국제 에코컴플렉스 등 청소년 체험과 ICT 관련 시설들을 방문해 순천만 국가정원, 호남권 자벌드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구상에 나섰습니다. 순천시는 이번 정책 투어를 계기로 기업체 홍보관 유치와 연관 국비 공모사업 추진 등 자벌드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